자, 광교 거기 앉고. 여기 오세요. 자, 앉읍시다. 네. 니네는 너무 커플이다. 너무 티내는 거 아니네? 우리 팀? 우리 팀? 니네 둘이 어제 동침했잖아요. 사리, 사리. 자, 우리 광교 형, 경헌이, 혜경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야, 이게 그. 야, 아침에 먹는. 그 시끌벅떡하던 시래기국이구나. 와, 나, 나도. 야, 나, 나도. 야, 국물 먹어봐. 어, 맛있어. 아우. 와, 나, 나도. 어우, 짜고 좋다. 야, 젓갈 한 번 저기. 아우. 아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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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날이야. 우리는 안방에 딸타게 있어. 진짜 안 되는 거란가? 안 들어가길 잘했다. 또 그쳤네. 응. 하늘이 맑아. 아, 매워. 하늘이 맑아. 아, 그러네. 이제 혜택했네, 또. 으, 국 있어, 언니. 먹을게. 다시 먹을게. 야, 시래기국 어때, 진짜? 맛있어.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진짜 맛있었어, 언니. 남들은. 정말 잘했어. 다시 다 넣은 줄 알겠다, 진짜. 오빠, 이거 벗기느라고는 힘들었을 텐데. 아유, 진짜. 잘 벗겨지더라. 잘 벗겨요? 아, 이걸 다 벗겼어? 그럼. 그냥 하면 안 되나 봐, 시래기는. 못 먹어. 그냥 하면. 그냥 하면 질기돼요. 이, 이 상태로 먹어도 되겠는데? 네. 먹어도 맛있어. 물, 물 젖어도 잘한 것 같다, 우리. 야, 우리가 뭐 간장팀이야. 맛있어요. 간장팀이다. 네. 안 부서고. 이, 이, 이. 내가 한번 더 먹어보고. 까지 까지도 못해. 그러니까 몇 날 있는 거야. 어쩌다 한 번만 가져도 된 거야. 안 가? 누룽이가 터듯 안 터듯 되게 맛있네요. 아, 해경이가 적당히 태웠어. 이거 커피 말랄 것 같아. 커피 마시하지 마. 커피 말랄. 밥에서는 향기가 나. 야, 그런 말이든지 뭐 너무 맛있다, 얘. 야, 계란말이는 꽤 많네. 못 먹어.